안녕하세요.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영민 역할의 찬성희입니다. 미영 역할의 김보미입니다. 네 연극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공연인데요. 두 달 동안 공연을 하고 두 달 동안 준비를 했죠.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난 것 같아요. 좋은 분들이고 정말 제게는 귀감이 될 만한 선배님들 연출인들 감사합니다. 이제 진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슬프고 그런데요. 아직 6시 공연 남아있으니까요. 많이 보러와주시고 끝까지 끝나고도 끝까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마지막 인사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사랑해 주세요. 사랑해 주세요. 사랑해 주세요.